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협의 중인데, 청년 구직지원금 지급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또 수혜 대책 관련한 예산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여당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은 전임정부 때와는 다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기존은 재정 건전화,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줄여 사회적 약자와 청년, 민생을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우선 청년의 경우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도약준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선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은 교통비 월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도 현재 590만 명에서 2배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혜 대책 관련한 예산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피해가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반영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당정협의회 결과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